아 이거 안보여드렸네. 지금 레리맵으로 가는 오퍼링을 사용을 했어요. 흉저가 피그 다잉라이트 리범범이 도와주세요. 늦었다 늦었다. 종구도 보여주세요. 종구는 했다. 식구는 한번 더 하고싶은데 종구는 별로 하기 싫어. 에드온 자체가 없거든. 에드온 자체가 남아놔야지 식구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없으니까. 자 시작할게요. 종구는 밥을 잘 안줘가지고 에드온이 없어요. 이거는 이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가운데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외곽쪽 돌면서 살펴볼게요. 아 여기 루인 너무 불안하긴 하다. 근데 바깥쪽에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게 훨씬 나아요. 여기가 훨씬 나아요. 여기 있니? 없다. 저쪽이다. 여기 있네요. 왜 아니네? 어디야? 저 끝인가 보다. 아니 뭐 돌린게 없어. 아 이 악반들. 큰일난 악반들이네. 이건가? 뭐지? 여기 살인마 약올리기 대행인가? 아 루인은 그왕 쪽에 파기했어. 여기 있다. 한 대에. 얼마나 앉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종벌이 탄 거야. 아 좋아요. 여기 좋다. 아 안 좋다. 근데 판자 쪽을 쓰질 않네요. 죽었죠 이거? 대단해. 죽었죠? 내리면서. 일부러 약간 늦게 때렸는데. 오 뚝배기. 이거. 잠깐만. 이거 이용해가지고. 지금 칼지르기 쓰면은 바로. 일부러 안쓴 것 같은데. 칼지르기 일부러 안썼어 이거. 이거는 안 만졌고. 이거 살리자마자. 이거 타이머 시작이거든. 어 살렸어요. 저런다. 여기다. 헐 더 없었으면 될 것 같아. 뭐. 공격imon. 지내가 지내 하도 binge 똑같 dead. 이런거니까. 인데도 구독자의 Tiereymie needs. 이티도 그릇이 좋GO known. 상황은 내가 되게 불리해 칼찌르기 안썼어 확실한거는 칼찌르기 아꼈다는 사실 어택 한번 합니다 어 이거 이거 빼면 개꿀이지 아지만 아꼈고 상관 돌아가서 돌아가서 발정이 발로 차고 죽입니다 캠핑합니다 발로 차고 숨어서 오는거 한번 봐주고요 발정이 너무 불리하다 자살 자살 이거 자살한 타밍이 왜이래 동료를 엿먹이는 자살인데 필수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걸 내리고 박살내고 다 켜지는거 어쩔수 없어요 얘도 데드하드 근데 여기도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되게 안좋은 구조물이라서 구웠죠 잡고 뚝배기 쉬웁니다 와 또 또 또 켰어 이것도 괜찮은데 음 괜찮아 이거 3킬까지는 3킬까지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걸고 직소는 마지막에 직소는 마지막 믿음이 하나 있기 때문에 트랩으로 죽이는거 여기 있네요 4킬까지 2킬까지 1킬까지 이리 가버린다 1킬까지 3킬까지 2킬까지 1킬까지 1킬까지 3킬까지 지금 열잡아야 됩니다 치우고 1픽은 지금 얘를 때려잡고 1픽을 트랩으로 죽여야되요 상황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트랩을 켜준 탓이죠 그니까 트랩이 지금 발동돼가지고 1픽이 지금 툭배기가 돌아가고있어요 여기서 이거부터 확인하고 저건 실패할겁니다 저건 실패할거고 실패하고 다음 위치에 우리가 가입자 여기에 매복입니다 매복 살렸어요 안온다고? 아 진짜 안오는데 3픽.. 3픽 치료 완료 우리 이거 두개 지키자 알픽 풀었어 와.. 이러면은 불리해졌는데 저기가서 풀었어 한 대 얘는 걸어서 죽이겠습니다 아 사무줬다 이러면은 에스프린트 터졌고 얘를 때려서 죽이고 죽었어요 개다드 있니? 개다드 있니? 아 스프린트 터진거 봤지 자 잡구요 들고 나머.. 나머지 한방으로 나머지를 처리하는 식으로 가야돼 이릉 이릉도 안하고 한방 퍽은 100% 확률로 있을거에요 이맵에서 토템 다 못 부수거든 저기 하나 이건 어떤 식으로 가야되냐면은 얘를 버려요 버리고 쟤.. 쟤가 켜지기 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켜지자마자 얘를 죽이는거야 일단 어느정도 돌렸는지 봐야지 자 이거 켜지기 기다립니다 네 기다렸다 뚝배기 씌우고 얘는 들어서 걸어야되요 왜 걸어야되느냐 바베켄 칠리 로 이제 매그가 어딨는지 확인을 해야되요 그래야되고 걸어야되는거야 그래야지 걸어야되는거야 자 이제 팔린 다음에 매그가 어디가는지 함 봅니다 매그는 우측으로 가네요 저거 문 달라는거지 그러면은 문으로 일직선으로 달리면 됩니다 얘는 여기 두개 풀겠네요 뚝배기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거야 뭐야 안왔어? 천재인데 여기까지만 해두고 살렸네요 다시갑니다 찾았죠 내가 더 천재였다 잡고 뚝배기 뚝배기 자 이제 뚝배기 푸는거를 해제하는거를 막아야죠 여기 하나 없고 이건 알아서 풀어라 이거 여기다 저거는 냅두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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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자 2층꺼 살렸어요 저기도 잡아넣구요 커버해야할 대상을 좀 줄여요 2층 2층도 봐야되거든 여기 문 열고있다 이것도 죽여놔 세라 오늘 생일이라 파티하고 왔어요 호흥행 감송 재밌어요 아 야인연환이 5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자 여기 하나 보고 3픽도 살렸어 살렸다는거는 저쪽에 있다는거지 여기 이거 푼 다음에 여기 해제하는거 또 봐주자 치 빼 빼 빼 빼 시간 없거든 얘네들 이거 터져 뚝배기 터져 죽습니다 이거 다 죽었다 이거 올킬입니다 올킬 터져 죽죠 한 명씩 터져 죽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쟤는 알아서 자살 자결했구요 1킬 2킬 3킬 GG 블러드트레이 이게 직소지 사라 뚝배기는 씨 볼때부터 초시계 돌아가고 발전기 켜질때마다 초시계가 대폭 진행되게 바꿔야됨 동의 거부감 아 감사합니다 생존자들 보는 살구 속마음이 산촌 누런구마야 장비러 3 2 4 4 1 4 6 5 5 6 5 6 7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